펜션 하나만 보고 떠난 여행, 통영편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오늘은 통영 바다를 보며 스파를 즐길 수 있는 피로회복제 같은 통영 펜션과 인생 맛집 5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놓치면 후회할 꿀팁, 허니블링 유튜브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통영 여행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우짜고 빼떼기죽 이렇게 주문을 해봤고요 이거는 우짜 단무지랑 짜장, 고춧가루, 어묵, 파, 우동면이랑 짜장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빼떼기죽이라고 메코브로마를 얇게 썰어서 겉에 말려 만듭니다 이제 과정에서 복무나가 뒤틀어진 모양을 보고 빼떼기라고 주기를 시작했대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좀 되게 다양한 거 들어가 있는 것 같아 통이랑 이게 뭘까 음 빼떼기죽은 약간 팥죽 같은데 핫죽인데 고구마 맛이 많이 나네 어우 나 맛있겠다 이번에는 우짜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그냥 짜장면 먹는 게 낫다 소스가 진하지 않아? 난 우짜가 진한 거 좋아하지 응 우짜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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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맛집었습니다 충무김밥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는데 여기에 참기름이랑 어묵, 김치 뭐 이런 거 같이 섞어서 먹는 거예요 제가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맛있어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어 근데 진짜 배부르다 이랬구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여기 3개 중에 무슨 조합이 제일 맛있어? 소지가 어묵을 원래 좋아해서 어묵이 제일 맛있는데 오징어도 소지도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나도 어묵 1등, 2등, 3등 응 안녕하세요 허니블링입니다 펜션 찾아 떠나온 여행 1탄 통영편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은 통영, 거제, 부산까지 뷰 예쁜 펜션으로 예약을 해서 펜캉스를 보여 드리고 추가적으로 여행 코스까지 꿀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 예쁜 곳에서 사진 찍는 것 또한 여행 기분을 정말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호캉스 좋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있는 펜션은 시앤뷰 리조트고요 여기가 스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뷰하고 어메니티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동, B동,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C동입니다 C동 앞에는 미니풀장도 있고요 앞에 바베큐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제가 묵는 곳은 시앤뷰 리조트의 C101호인데요 따라라라따 여기 하나씩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창문 밖에 뷰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좀 풀창으로 되어있는 걸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풀창으로 되었고 여기 스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션뷰입니다 그리고 복층이에요 여기 보면 계단이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올라가 보고 책상, TV 그리고 수건, 드라이기가 이렇게 있고요 와이파이도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요리도 해 먹을 수가 있는데요 냉장고, 냉동실도 있어요 그리고 컵이랑 그릇도 있고요 조리 도구가 다 있는데요 인덕션, 밥솥, 커피포트 그리고 전자레인지까지 있어요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이렇게 이번에는 복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에는 침대하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풀창이 있습니다 사진도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여기 누워서 일어났는데 이런 뷰가 보이면 너무 좋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화장대도 진짜 커요 저는 보통 펜션 갔을 때 불편했던 점이 거울이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거울이 커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인을 완료를 해봤으니까 맛집이랑 근처에 볼만한 거 소개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영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저는 보통 통영에서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아직 해볼 생각 없대요? 홍영시에서 지금 홍영 한 달 자리라고 신청받아서 아 정말요? 선생님 그러면서 만약에 한 달 자리되면 깡패 하루 알바 시켜도 돼요? 여기 숙소를 울라봉으로는 그냥 여기서 두리에 한 번 놓친 것도 나타나 그런 것도 지켜봐요 롯데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울라봉TV와 콜라보 제안이고 막상은 해주시면 돼요? 숙소를 해드리면 울라봉TV와 협업했다 욕이라 시끄럽다 욕이라 시끄럽다 우리의 그거 알아야? 저거 욕이라 본인이랑 궁합이 제일 맛있잖아 다 먹을 것 같아서 우리야 궁합이 안 맞으면 커지거든 그 시간에 어? 어? 있네? 궁합이 잘 맞나 봐 그럼 먹어보겠어 아 음 장이 너무 예뻐 응 진짜 맛있다 응 나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 하나 고 바이 잘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통영은 꿀빵이 유명한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 거 같아서 왔어요 여기 꿀빵집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순신 꿀빵집이 제일 맛있어 보여서 왔는데 여기 진짜 대박인 게 이것도 있어요 모짜렐라 치즈 꿀빵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 꿀빵 구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꿀빵을 샀습니다 모든 꿀빵에는 파시랑 고구마랑 유자 세 가지 맛이 있고 이거는 숙소에서 먹어볼게요 안녕 제가 너무 배불러서 숙소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먹어야 한다고 모짜렐라 치즈 굽기 전에 은지가 이거 뭐 내비게이션 만지느라 제가 먼저 먹어봤거든요 이렇게 치즈의 고소한 거 근데 다른 데는 다 일반 꿀빵만 있는 거 같은데 여긴 일반 꿀빵도 있고 이런 치즈 꿀빵도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그쵸? 치즈가 진짜 빵도 너무 치즈랑 잘 어울리는 빵 식감이야 저 지금 약간 먹방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제 집에서 먹을 피자 포장해오려고 왔어요 너무 이뻐 여기 근데 이쁘게 놨겠다 사진 이제 집에서 먹을 피자 포장 포장 여기가 그 돈스파이크도 여기서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통영이 그게 유명하잖아 밥지랑 해산물? 이런 게 유명한데 저희가 그런 거 둘 다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못 먹는 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내부도 예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좀 너무 배불러가지고 숙소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서 만나요 파인애플이랑 많이 떠나 파인애플이랑 추가했는데 추가하면 천원 추가되고 이게 도우가 좀 신기해 흥미랑 목차기도 하고 화덕피자인데 피자 너무 맛있겠죠? 진짜 맛있어 여기는 통영에서 피자면 약간 안 어울리는데 통영에서 유명한 재료들을 위해 넣었잖아 그래서 나는 통영 와서 이 피자 먹는 거 완전 광추 구독자분들께 맛있어 우리가 해석물을 싫어해서 안 먹은 거지 굴피자 장어피자 먹개피자 너무 신기한 메뉴들이야 통영에서 한번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진짜 많았어 통영에서 한 번 먹을 수 있는 꿀빵 꿀빵은 팥, 고구마, 유자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고요 고구마 꿀빵 꿀빵 이렇게 쫀득쫀득 하다고? 이거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저는 사실 꿀빵 그냥 통영으로만 먹어야 될 것 같은 의미감 정도였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진짜 맛있어요 집갈때 사가야겠다 솔직히 나 이거 한입만 먹고 내려놓고 다른 거 리뷰하려고 했거든? 맛있었어요 팥 저 꿀 자르게 나오는 거 봐 비쌌어요 여기 여기 인정이야 팥 더 맛있어 팥 자체가 엄청 맛있다 이건 아니다? 근데 이 반죽이 여기가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아 그래서 한번 통영 그거 체험해보고 싶어 나도 꿀빵 만드는 만족해서 바로 먹어보고 싶지 않아? 아 지금 통영 한 달 살기 지원 모집을 한다고 해요 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였나? 엄청 많이 뽑던데요? 한 100명 넘게? 113명 113명 한번 저희도 지금 스케줄을 한번 보고 신청을 해볼까 하거든요 저희 둘이 와서 방제 워크맨 지금 밤이어서 뷰가 잘 안 보이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피자를 먹고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아침에 잔뜩 부어서 만나겠지 양방어도 지금은 통영 운명 꼭 탄다는 루지를 타봤습니다 지금은 통영 운명 꼭 탄다는 루지를 타봤습니다 짠 타고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거 제가 싱가포르에서도 타봤거든요 근데 재미는 싱가포르이 더 있는 것 같고 길이는 좀 통영이 더 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산에도 오픈을 한다고 해요 부산에서도 생긴다니까 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소로 가볼게요 여기는 네이버 리뷰만 2,800개가 되는 짬뽕 전문점에 왔는데 여기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여기 명봉 짬뽕은 팔짬뽕이 두 개가 들어있다고 하고 저희는 그냥 기본 짬뽕 시켰는데 저는 전복이 하나 전복 차이라고 해서 그냥 기본 짬뽕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을 녹차로 녹차면으로 만든다고 해요 드디어 짬뽕이 나왔습니다 대박 근데 이게 면에 면이 엄청 양념이 배어있다 한 번 먹어볼게 음 진짜 맛있어 근데 약간 딱 들어갔는데 신나는 맛이다 나 짬뽕은 좀 역대급 나 내 인생 기준에서는 역대급 짬뽕 진짜 맛있다 지금 단연코 1위 이게 매운맛은 맛있게 매운맛이군 막 엄청 맵기만 해서 괴로움을 보는 게 전혀 아니야 사실 이게 전복에 있어서 약간 금액대가 있는 것 같은데 전복 없었어도 이 가격이면 나는 인정 이 탕수육도 진짜 맛있어요 이 짬뽕만큼의 감동은 없는데 그래도 맛있는 이제 수포명을 사야죠 짬뽕만큼의 감동은 이 짬뽕이 좀 더 탕수육 아주 처음亲 unle구하고 이 다른들